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미시 오늘 몇탄인지 하도 많이 해서 까먹었어요 58탄 네 58탄 라우라 코리시입니다 네 출생일자는 1979년 12월 17일 만으로 42 그리고 출생일자는 이탈리아 카트니아 그리고 키가 173 아 자녀로는 마르티나 비에라 코시오니 그리고 영화는 a beautiful life 하고 일 오늘의 리스피또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또 또 다른 미시를 찾아서 다음에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